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렌더 리깅 및 애니메이션에서 강의할 김부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블렌더를 사용하여 간단한 캐릭터를 리깅하여 보고 리깅된 캐릭터를 사용해 블렌더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간단하게나마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블렌더를 설치해 오셔야 되고 또 블렌더의 기초 조작법 및 모델링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강의 링크들은 소프트웨어 툴타임 채널에 있는 블렌더의 기초 및 모델링에 대한 강의로서 처음 블렌더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중에 리깅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리깅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깅 작업은 3D 캐릭터로 움직이기 위해서 뼈대를 먼저 심어준 작업으로써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뼈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멈춰있는 모습을 유지하지만 이 리깅 작업을 거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임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리깅 작업에서는 모델에 대응하도록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뼈대를 구성하고 이 뼈대들을 모델에 합쳐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잡한 모델을 구성하기 전에 실린더 모델의 간단한 리깅 작업을 통해서 리깅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어떻게 리깅 작업을 좀 예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성되어있는 친구들을 없애주고요. 실린더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실린더를 꺼내고 잘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실린더를 꺼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쓸 리깅 작업을 위해서 쓸 이 아마추어 이 뼈대를 하나를 꺼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뼈대가 하나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뼈대가 지금 실린더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이 아마추어를 누른 상태에서 뷰포트 디스플레이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쇼의 인포트 이거를 눌러주시면 뼈대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모델링 탭에 들어가서 이 뼈대를 늘리기 위해서 익스트루드 이 키를 눌러서 위로 계속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Z 키를 눌러서 고정을 시키고 이 뼈대를 늘리는 작업은 모델링을 하는 작업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모델링 하시던 것처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주의하실 점은 이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뼈대를 늘릴 때 자동으로 이제 계층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 첫 번째 본 아래 하위 계층으로 다음 뼈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뼈대가 처음에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이 본 이거를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생성된 뼈대들이 다 같이 한 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팔을 만들 것인지 다리를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익스트루드를 하는 지점들을 달리 해주시면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리그를 붙이기 전에 먼저 이 뼈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좋겠죠? 여기서 컨트롤 탭을 누르게 되면 포즈 모드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고요. 포즈 모드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뼈대의 위치를 눌러서 뼈대로 움직이게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뼈대들의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할게요. 뼈대 포즈에서 이 친구의 이름을 간단하게 1번 뼈대 이 친구 지금 파랗게 나오는 이 친구가 이제 2번 뼈대 지금 파랗게 나오는 이 친구가 3번 4번 이 친구가 4번 3번 밑에 이 친구를 5번으로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뼈대로 움직이게 되면 1번 뼈대가 나머지 뼈대들의 부모 노드이기 때문에 이 뼈대로 움직이면 다른 뼈대들과 다 같이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간에 이제 중간의 뼈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 자신의 상위에 있는 노드 자신의 부모 노드들은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하위 노드들만 같이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이 4번 뼈대 같은 경우에는 5번 뼈대와는 이제 형제 노드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 부모 노드가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편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일단 이 친구는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를 해주고요. 이 친구를 다시 익스트루더로 늘려서 위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붙여놨고요. 이 경우에 이제 뼈대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거는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실린더를 누르신 다음에 뼈대를 붙일 그 물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물체에서 파란색 렌치모양 이 모디파이어 파티스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모디파이어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디파이어를 이제 디폼 디폼 탭에 이제 아마추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아마추어를 선택하시면 밑에 오브젝트와 버텍스 그룹을 입력하기 나와 있는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붙일 뼈대 뼈대 이게 저희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추어가 되겠죠. 아마추어를 넣어주고 이 버텍스 그룹에는 무엇을 넣느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바로 이따가 설명드릴 이제 웨이트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넣어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를 어떻게 주는 웨이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라는 것은 각 뼈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그 각 뼈대마다 이제 버텍스에 간의 반영 정도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는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트를 부여할 때 모델 자체에다가 텍스처를 그리듯이 부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는 각 버텍스와 연결되어서 이 버텍스가 그 뼈대가 움직일 때 얼마나 움직일지 그런 움직임의 반영 정도를 포함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를 어떻게 주느냐 먼저 이 버텍스 그룹에 웨이트를 칠해주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요. 이 실린더와 아마추어를 먼저 합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와 아마추어를 어떻게 합쳐주느냐 먼저 실린더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마추어를 쉬프트를 눌러서 동시에 선택을 해주면 그 다음에 컨트롤 P를 누르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뼈대를 중심으로 합치고 싶기 때문에 이 본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 본을 중심으로 실린더가 밑으로 하위 메뉴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합쳐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뼈대를 먼저 누르고 겉에 이 실린더를 두신 다음에 이걸 이제 컨트롤 탭을 눌러서 웨이트 페인트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웨이트를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옆에 탭에 또 자동적으로 이제 뼈대들이 다 계층 구조가 다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뼈대들을 선택함으로써 어느 부분에 어느 뼈대에 웨이트를 조정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이 5.00이네요.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드로우 상태 바로 들어왔죠? 드로우 상태에서 이거를 칠해주면 됩니다. 텍스처를 칠하시듯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트가 0인 상태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움직이지가 않고요. 이 빨간색 이 상태 이 상태는 이제 웨이트 연결도 웨이트가 1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그래디언트로 쫙 해서 이 밑에 바닥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저희가 원하는 건 이 윗부분인데 이 바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다시 뼈대를 선택을 하시고 태블러에서 움직여주면 밑에 부분까지 다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아래까지 색깔이 칠해졌기 때문에 그 색깔이 칠해진 부분들은 다 웨이트의 역량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쓴 이 제가 쓴 이 실리더 모델 계통에는 버텍스의 크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다 뭉쳐져서 각 버텍스 버텍스 단위로 웨이트가 주어지는 거라서 버텍스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영향이 가고 그래서 어 이런 역량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이 관절의 중심 부분에는 버텍스들을 많이 부여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번 수정을 해봐야 되겠죠. 어 루프 컷 루프 컷이 컨트롤 R 아 너 아니다. 실린더를 실린더를 선택한 상태로 다시 실린더를 선택한 상태로 컨트롤 R 루프 컷을 해서 루프 컷을 몇 개가 좋을까요? 열다섯 개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시 레이아웃에 들어와서 아마추어를 클릭하고 클릭한 다음에 탭을 눌러서 웨이트에 들어오시면 앞부분만 이렇게 돼있죠? 뒷부분에 한 번 다시 칠을 해보면 이번에는 저희가 원하는 느낌대로 중심 끝까지 가지 않고 중심점에서 끊기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위트 선택을 안했네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시 나와서 누르고 움직여 보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볼게요. 이번엔 이게 저희가 이 윗부분만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걸 한 번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핀트를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이 친구를 선택을 했는데 이 친구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한 번 핀트를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핀트를 칠해주면 핀트를 칠해주면 이 친구에만 이렇게 용량이 가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친구를 선택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칠해줘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뼈대마다 정해준 어느 버텍스를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 있고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얘 같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 위에 있는 친구 때문에 좀 이상해 보이실 수 있는데 확실히 아까와는 다른 점이 이걸 움직였을 때 이 끝까지 다 위로 안 올라가고 바닥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이 바닥 부분은 마지막 이 친구에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움직이지가 않고 이 부분만 위에 다른 부분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웨이트를 직접 주면서 칠하는 이런 방식은 상당히 좀 정석적인 방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번거롭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에 설을 해줄 수 있는 블렌더의 기능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겉에 시닌더를 클릭하고 다시 이 뼈를 동시에 선택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P를 누르시면 여기 페어런치에 아까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위에 아마추어 디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엠티그룹으로 바로 그냥 합쳐버려서 그다음에 저희가 웨이트를 정해줄 수도 있고 인별로 웨이트를 하거나 오토매틱 웨이트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웨이트를 설정된 상태로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웨이트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이 밑으로 병합이 되면서 버텍스 그룹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그 부분에 대해서 버텍스 그룹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움직여 보면 저희가 원했던 대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리깅 같은 경우에는 편의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활용하시면 편안하게 애니메이팅을 하시는데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찍기 전에 잠시 임시로 만들어놓은 간단한 사람의 구실만 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또 이렇게 아마추어로 본을 하나씩 달아서 이걸 이걸 중심부트에서 어떻게 다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블렌더에서 자체적인 이제 에셋을 제공을 해줍니다. 사람 모델이나 기타 동물 모델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렌더에서 좀 미리 트리 구조를 구축해 놓은 뼈대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딧에 들어오셔서 에딧에 프리퍼런스 요거를 누르시면 에드온 탭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에드온 탭에 밑에 내려가면 이제 리기파이 라는 에드온이 있는데 검색을 할게요. 리기파이 라는 이 친구를 눌러주시고 인스톨을 하시면 어 이제 여기에서 시프트 탭을 했을 때 아마추어의 휴먼 애니멀 베이직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제공해 주는 리깅 된 뼈대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모델을 지금 생성을 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큐브가 너무 크니까 좀 얘를 줄이도록 할게요. 맞춰서 대충 이렇게 줄이도록 하고요. 부분도 아까 전에 설명 들었다시피 뷰포 디스플레이에서 인프로 틀에서 앞으로 꺼내 주고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각 원하는 위치에 맞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치기 전에 먼저 붙여 주셔야 되고요. 모델링에서 모델링에서 잠시 하기 전에 이거를 좀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 메뉴에 이제 드라이버와 렌치 이게 액티브 투랜 워크스페이스 세팅인데 여기에서 이제 XX미러를 켜시면 제가 누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칭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얼추 이제 완성이 된 형태고요. 요 상태에서 또 그랬던 대로 거의 복습이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컨트롤 P With Automatic Weight 그러면 연결이 됩니다. 굿즈 모드에서 움직여 보시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잘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